대안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을 철회하라는 호소도 잇따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자정 마무리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6월 중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할지를 물었는데 상당수가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뒤늦게 공개된 지난해 12월 파업 투표 찬성률도 80%를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업은 내일 개원이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와 시점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교수님의 집단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집단 휴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고려대 의대 비대위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가톨릭 중앙의료원 교수들도 주말 동안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공간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계속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른 대학도 움직이겠죠. 하지만 의료 현장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 집단은 더 이상 무책임하게 환자와 병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장은 진료가 의사의 첫 번째 의무라며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환자 단체들도 집단 휴지는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이자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